우리은행이 올해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어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기탁할 성금 3000만원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우리사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금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2003년부터 해마다 우리사랑기금을 기탁해 왔습니다. 우리사랑기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내년 1월부터 천주교 본당 양업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착수합니다. 본당 양업시스템이 재구축되는 내년 10월엔 기능과 속도 개선은 물론이고 16개 교구 통합 서버 구축과 신자용 앱인 가톨릭 페이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